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는 좌익들로 인해서 동종상잔의 비극을 겪은 바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으로부터 많은 그런 탈북민들이 우리 이웃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들을 보는 심정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제 입에서는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하는가 하는 한숨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지난 5년이 그랬습니다. 제가 1960년생이기 때문에 586 운동권 정치인들과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1963년생이고 그 밖에 이번에 전개해서 은퇴한다고 발표한 586 세대의 마청이라고 불리고 있는 김영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62년생입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갖게 되는 깊은 우려는 586 운동권 출신들과 민주당 은저리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인상군상들에게는 관찰되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통점은 선악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그것은 양심의 소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86 운동권 정치인들과 민주당 은저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인간들은 선악 개념이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해악을 미뤄보면 그들의 정신세계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할 수 없음은 곧바로 합법과 불법을 구분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는 강자의 이익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불법이라도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파의 이득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군상들이 바로 586 운동권 출신들에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리고 자신이 속한 체력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불법이라도 합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입니까? 그런 인간 군상들이 지난 5년 동안 한국을 지배했습니다. 국민들을 옥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배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전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시대가 오지 않았는데 엄청난 광고비를 투입하고 언론을 동원해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 종전선언을 하고 얼른 빨리 평화협정을 맺자 온 나라가 덜썩덜썩 거렸습니다.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으면 종전선언이 되고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당하는 사태가 왔을 것입니다. 인간의 짐승과 다른 것들 가운데 하나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그런 본성이나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한 나라의 공동체에서 절대로 범하지 않아야 될 그런 대역죄에 해당하는 부정선거까지 반복적으로 감행했습니다. 지금 정도 2020년 4.15 총선 여당 압승의 주역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과 이건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자신들이 범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저는 던져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밤잠을 서친 경우도 지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재수가 없어서 3구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만 있을 것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나 윤호중 전 원내대표의자 현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부정선거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짐작합니다. 민주당 수뇌부까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25만 표 정도를 더 쑤셔 넣었다는 것을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뿐일 것입니다. 그들이 범한 대역죄에 대해서 결코 그들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586 운동권 정치인과 민주당 언절에 있는 인간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수단이나 방법은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모든 것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묘한 재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파들과의 전쟁 대한민국의 좌익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모든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모든 국민들의 분노를 합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바로 주제가 2020년 4.15 총선과 2020년 3.9 대선에서 좌익들이 저질렀던 대규모 부정선거의 실상을 모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드러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천운처럼 주어진 것이 바로 부정선거를 뿌리치에 뽑아버릴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어느 대통령에게도 주어질 수 없는 너무나 대단한 그런 기회입니다. 한국의 좌파 한국의 좌익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한국의 586 운동권의 민낯과 죄상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손 대대로 절대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누구든지 부정선거를 시도할 수 없도록 하는 역사적 소명과 책무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윤석열 정부의 어깨에 달리게 됐습니다. 이 땅에 약심 있는 시민들은 또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끊임없이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윤석열 정부에게 격려하고 질책하고 감시하면서 이미 이 땅에서 저질러진 이미 그들이 범한 부정선거 실상이 밝혀지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의 좌익들 한국의 586 운동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바로 이리 부정선거를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저료의 기회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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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 tv